난 행복해 난 행복해 난 행복해 이번에는 땡큐로 돌아온 브레이브걸스 바로 만나볼까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 여섯번째 미니앨범 땡큐로 돌아왔습니다 반가워요 피얼스 이번 신곡 땡큐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번 신곡 땡큐는 그동안 저희 곁에 있어준 감사한 분들께 바치는 곡입니다 소개를 들으니까 더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신곡 컨셉 어떤 분과 가장 잘 어울리는지 유나씨가 직접 한번 뽑아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인자한 웃음으로 고맙다고 표현하는 은지 언니인가 아닐까 싶습니다 와 정말 1위를 한 것처럼 너무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무대 스포타임 조금만 들려줘 한 소절 부탁드려요 둘 셋 I wanna thank you 너에게 말해 네 이렇게 들으니까 컴백 무대가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언제 만나볼 수 있나요? 네 오늘 저희가 한 곡 더 준비했는데요 애절한 감성을 표현한 물거품과 뻥키한 땡큐의 컴백 무대는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모두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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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